제주님께 고점, 고점 남겨분님께서 본명의 주인공 고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레드커페트 더욱 빛나네요. 폭풀. 영원의 빛자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네요. 안녕하세요. 네. 포토해서 사진. 축하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다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의 손울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배우 한단식께서 포토. 우리 박윤배 씨도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꽃주년 조성아 씨도. 고맙습니다. 우리 박윤배 씨. 뭐 아이돌 그룹을 갖다 놔도 조성아 씨가 괜찮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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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듀린은 이재민 씨도 입장 중이고요. 오인애 씨가 입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우상입니다. 소원아 고맙습니다. 오늘 첫 배우입니다. 레드커페트에. 고맙습니다. 보천의 바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원씨가 보고 좀 돌려 입장 다른 캐릭터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석씨입니다. 빠른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혜희씨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해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러분 버헌여름 피펌과 함께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겐 지금 최고의 순간인데요. 사실 영화현장에서 땀흘리면서 열심히 영화찍는 여배우도 좋지만 이렇게 또 멋진 영화제를 위해서 예쁜 드레스도 있고 아름답게 별신할 수 있는 순간을 주셔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완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